하나, 둘, 셋! 호크 댄스는 이렇게! 빨리 우드춤 이렇게! 나는 미국의 트래버 해픽스를 제일 좋아하죠! 공연 보러 오세요! 무료 공연이에요! 전단지 받으세요! 내가 너희를 도와줄게! 난 이 도시에 있는 모든 택시들과 친하거든! 뉴욕에서 제일 멋진 공연이야! 그러니까 우리가 알리자! 어때? 좋아! 재밌겠는데? 가자고! 신나는 댄스 공연 보러 오세요, 여러분! 엄청 재밌는 거예요! 아무래도 더 큰 공연 장소가 필요하겠는데 나와라! 유일 슈퍼 공구 3점! 어때? 새로운 무대야! 파트를 불러봐! 댄스쇼를 즐겨봐! 신나는 리듬 느껴봐요! 여러 나라 춤을 즐겨봐요! 뉴욕에서 벌어지는 최고로 재밌는 쇼! 파트를 불러봐! 세계의 춤을 만나봐! 됐다! 도와줘서 고마워! 이제 점점 밀물이 들어오고 있어! 만드기 팀 출동! 우리만 믿으라고! 작전 대신! 만드기 액션! 희물 합친 덕분에 멋진 모래성이 완성됐어! 찍는다! 치즈! 어? 어? 어떡해! 어디 안 파도가 오고 있어! 어서 여기서 피해야 해! 알았어... 모래성을 구할 방법이 있으면 좋을 텐데... 당연히 있지! 어? 이 레미가 있으니까! 모래성! 즐기! 액션! 어서! 서둘러! 그럼 달린다! 버기! 스피드! 어? 어? 이러다 모래 적기는데? 강파제 액션! 강파제 액션! 우리는... 종이저기 특공대! 내 파워! 부왕이 파워! 백조 파워! 우리는... 종이저기 특공대! 어... 왜 그래? 나미코가 없어서 그래! 독수리 담당이었지! 앞으론 같이 못 놀아! 오늘 이사를 가거든! 응응! 나미코네 가족은 벌써 떠났나봐요! 그럼 이제 나미코한테 어떻게 선물을 주지? 이제 선물 못 주는 거야! 이젠 문제 없어! 종이저기 작전 실시! 아합! 종이저기 특공대만의 특수비행기야! 나미코네 새집으로 출발! 바람이 꽤 강해! 종이저기! 찍어줘! 성공! 독수리 특검 대원 네 역할 알지? 웡이 파워! 지혜를 모은다! 네 파워! 에너지를 쏜다! 백조 파워! 평화를 노래한다! 독수리 파워! 우리는 하나! 종이접기 특공대 만세! 종이접기 특공대 전보 로봇이잖아! 고마워 얘들아! 내 조랑말 피니아타는 완벽해! 내 피니아타는 하늘을 나는 모습이야! 친구들인가 보다! 펠리스 쿠프라노! 내가 여는 우주 파티로 와! 이쪽으로 오면 돼! 내 조랑말 파티가 이제 곧 시작돼! 다들 이쪽으로 와! 우린 조랑말 타기 놀이 하자! 디디야! 얘들아! 로켓 타기 놀이 같이 안 할래? 좋아! 그쪽으로 갈게! 게임하자! 말편자 던지기! 행성 게임하자! 궁선 날리게 하자! 행성 꼬리 갈게 없네! 그쪽으로 와! 파티 두 개 즐기는 거 너무 힘들다! 둘 다 사라졌어! 사라져! 이젠 문제없어! 색종이 조각들이 잔뜩 떨어져 있잖아 이쪽으로 굴러간 것 같은데 봐! 우주 피니아타에서 떨어진 색종이야! 이 근처에 있을 텐데 찾았다! 잡았어! 좀더 이없으로 멈춰! 완벽해! 바닥으로 돌아가자! 물건을 전부 다 찾으면 상으로 근사한 자연 탐험과 배제를 받게 되지! 제일 먼저 찾아야 할 건 바로 바바나무의 커다란 나뭇잎이란다! 출발! 저기 바바나무야! 내가 나뭇잎을 구해올게! 남바꿈! 땅에 떨어져 있는데? 잘했다, 대원들! 이번엔 새의 깃털 찾기다! 타이틈의 깃털! 저기 타이틈의 나! 타이틈의 깃털을 손에 넣다니 정말 대단하구나! 이번엔 너희들이 찾아야 할 건 열대 과일! 키워놓으라! 으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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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떡해! 으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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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돌아가요! 줄을 타고 가면 돼! 자! 꽉 잡으렴 얘들아! 출발한다! 으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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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바위가 아니라! 바위가 아니라! 도망쳐! 으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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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우와! 이것 봐! 여기! 키와노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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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으악! 잘했다! 약속대로 자연 탐험과 배제를 주마! 망대! 우리는 전국 탐험대! 여기! 여기! 구독 버튼 눌러줘!